오른쪽 집에도 하나 보이더라 집 벌레 쏘다 자유본거일수도 있어 나도 본거같애 노란색일까? 네? 왼쪽 봐 오케이 아 이거 안있어 갈게 아이 안보여 아이 없나보다 잘못 봤나보다 와우 엄벌리버블 맨 이야 세명이 가장 그냥 갖다 복수하려고 방았나보다 잘 먹겠습 야 세명 하나 도망간다 버스 타고 도망 뭐야? 도망 지가 온전 지가 온전 CCS 나무 와 쥬 쥬 좀 너무한거 아니냐? 와드 5층 기자리 나 그럼 와드도 남아 5층 계단앞의 기자리 파퀴 떴어? 아 나이스 차타고 붙을수있나? 내가 막 깔아주면 오케이 오케이 무슨말인지 멘트 받았어 어 야 킬 뺏겼다 저는 괜찮아요 와드 5층에 있다잉 몇명 봤어 와드 5층에? 하나 한개 안예뻤네 한개 안예뻤네? 안예뻤네 아니 오른쪽 빠진다 제가 오른쪽 빠진다 괜찮아 핑으로 빠졌어 이제 안예쁨 로스에 빠졌어 잡았어 여기 여기 하나씩인데 이렇게 사운드가 하나 더욱 라스트 알아? 나이스 네 집쪽이야 살려도 됐듯? 아 여기 3번에 있다 올라간다 위에 우측으로 가서 그 이제 피킹 가기로 네블링트 봐줘 잡았어 우측 아래 집에도 있다 왼쪽 아래 2번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아니 잡았어 2대3인가 이거? 와드 5층에 하나 보이고 아아C 아날리 봐라 오토니 쬐고 있다 피킹 한번 아이고 딱 보이나봐 야 적진다 잡아야 돼 저거 노범페인꺼